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회복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도 하면서 또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까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쭉 향하는 말씀이고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언과 선언과 선포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그 구약의 말씀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에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게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 말씀이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 땅이 오심으로 말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 사복음서 외에 다른 성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른 서신서들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다른 성경들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사도들의 모습이고 사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말씀하신 성령님이 어떻게 삶의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온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성취시키고 보여주시고 나타내도록 기록된 말씀이 신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신약이고 예수님은 게시록에 예언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어떻게 돼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 기록된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는 증거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믿는 자들에게 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쳤더니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는 과정 속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른 모든 성경 속에서 다 이루어졌고 나타난 것 같이 이제 게시록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이 게시록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뭡니까? 곧 이렇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서 너희는 다른 거 필요 없이 가장 삶의 프라이머리티가 뭐여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분이 다시 오심과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살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 있잖아요 기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도구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육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통로로 오해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로 기도를 전락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즉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통로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통로로서 기도할 때 쓸데없이 주 없어서 주 없어서 주 없어서 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라는 거룩한 통로를 있어야 될 것을 주신다고 한 말씀은 까먹고 안 주실까봐 있어야 될 게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달라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로 어떻게 돼요? 변질시켜서 결국 오늘날 이 땅에서 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고 다이렉트하게 소각장으로 하늘나라 소각장으로 직행해서 없어진다라는 거죠 지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한국교회가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쳐서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정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막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응답된다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 말씀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보금 11장 9절에서 13절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직 성령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아니 생선 달랐는데 누가 뱀을 주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해 그래서 홀리스피릿 성령이다 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함으로 말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욕심으로 구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받으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고 여러분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가만히 보니까 신발 떨어졌네? 아이고 옷 좀 사줘야 되겠는데? 사달래서 사주는 부모 손 들어보세요 아이가 말을 해야 사준다 그래놓고 막 울면 너 왜 울어? 엄마가 신발도 안 사주잖아 사달라고 말했어? 이런 건 부모가 아니죠 알아서 챙기지 않나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있어야 될 것을 아셔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이며 삶이며 축복의 인생인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의 인생인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인들의 기도가 말씀대로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으로 말하면 있어야 될 것 구하지 아니하고 구해야 될 것만 구했더니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그 축복이 있는 그런 은혜 있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요즘 기도의 응답이 희귀해졌죠 정말 희귀해졌어 어쩌다가 자연스럽게 된 일이나 이미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한 것을 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이 딱 이루어지니까 응답이다 막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면 정말 어이없으실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치 해결사나 심부름센터 직원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언행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100%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야구보서 4장 2절에서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라며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구하면 받는데 왜 못 받는다?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게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구보서를 여러분들 특히 야구보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야구보는요 그 서신서를 쓸 때 그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건 모든 유대인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성전을 가꾸고 꾸미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꾸고 꾸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진 않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해 그리고 또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뭔가 갖고 다니면서 자꾸 읽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마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옵소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기도법 좀 가르쳐주세요 요한의 제자들 막 저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렇죠? 계속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생명의 기도 제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스크립트 아니에요 요한은요 성경은요 요한이 요한이 가르친 기도문에 대해서 1절 언급하지 않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요한은 그렇죠?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습니다 왜 우리는 안 가르쳐줍니까? 근데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성경에는 1절 언급되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있었다면 아마 그 기도문을 가지고 개신교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신학자들이 유추하는 게 뭐냐면 그가 회계의 세례를 전파했으니까 회계를 촉구하는 기도문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깨닫는 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끊임없는 회계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 안에 불같은 심령이 있어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소원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맨날 염려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불안이 있는 거고 염려가 있는 거고 음식과 물질과 성공이 그 안에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기도란 그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내면의 그의 나라 영원한 천국과 그의 의 십자가 예수의 공의 내가 아무리 개떡 같은 죄를 지었어도 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의인이 된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백성이 되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깊은 욕망과 소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 깊은 내면의 욕망과 그 깊은 소원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많은 성도마,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들만 구하고 있는 게 피참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소원이나 욕심이나 욕망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 가장 깊은 소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기도를 너희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모든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기도만 제대로 하고 이해하고 고백하면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믿어보시라 개봉박두 그래서 주님은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1절에서 8절은 읽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세상의 기도, 인간의 기도, 인본주의의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요한의 기도, 바리세인들의 기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이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한마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이 주기도문은요 Already 이미 다 주셨다?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다 주셨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 주기도문은 총 7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문장의 시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신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을 테니까 그 문장의 시제를 보면 헬라어 히브리어의 문법이라 복잡하기는 한데 이 주기도문의 모든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과거라는 건 쉽게 말하면 과거의 시제를 쓰고 있는데 그 과거의 시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명령어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명령 하! 이것은 명령인데 히브리어의 명령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미래에 그렇게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과거 시제가 명령형으로 쓰이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이 주기도문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과거 시제가 명령문으로 쓰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통전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 일이 현재 진행형이며 동시에 미래의 완료형으로 완성된다라는 게 그냥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는 예를 들어서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already 지금 임하고 있고 예수님이 현재 그들과 함께 있잖아요 임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러죠 완전하게 임할 것이라는 그 뜻이 모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고백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창조적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이 오심과 지금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머뭄과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그냥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고백인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과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통으로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연부라든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있지만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고백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또 이 히브리어 문장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 문장 구조는 저도 옛날에 비해서 다 까먹었는데 카이즘 구조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대칭, 병행, 순환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라삐들은 이렇게 말할 때 대칭과 병행과 순환이라는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시편을 보면 뭔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위와 아래와 이게 막 대칭돼 똑같이 그러면서 위에 고백한 것의 결론 하나님 악인들이 나를 애워 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칭인 거예요 대칭 그러면서 병행인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이 계속 순환되면서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히브리어 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대부분의 문장들은 그 히브리어 문법 구조인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고 시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보면 일곱 개의 문장으로 이 주기도문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기서 문장이 딱 끝나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카이즘 구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시작 나라가 이마시오면 그렇죠 딱 끝나죠 세 번째 문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끝나죠 네 번째 문장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 문장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들 이렇게 잘 표시해 놓으세요 여섯 번째 문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일곱 번째 문장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맨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맨 후대에 첨가된 걸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일곱 개의 문장으로 딱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대칭과 병행과 순환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문장과 일곱 번째 문장이 대칭인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병행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문장과 일곱 번째 문장 그래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 천국에 계시죠 그쵸? 천국에 계시는데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혁임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야 하고 미래에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찾아볼 수도 다가갈 수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한 인간이 만든 게 종교란 말이에요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이 출애굽할 때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진사면에 산 밑에 진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계를 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넘어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악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 제거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기 위해선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내가 악에서 구원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셔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혀기며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가 모든 악에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 미래에 지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 모든 죄에서 건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둘째 문장과 여섯째 문장이 대칭 병행순환을 보이고 있는데 둘째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선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시험 들었대 교회에선 시험 많이 들지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불안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여섯 번째 문장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선악과의 시험 유혹이잖아요 마귀가 먹어 먹어 하나님 먹지 마 이 시험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수상에 확 따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갈등이 계속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의 갈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실과를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삶에 시험이 없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소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셋째 문장과 다섯째 문장이 대칭하고 병행순환을 이루고 있는데 셋째 문장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자 모세의 율법이 아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늘의 뜻, 전 인류의 구원이 하늘의 뜻이잖아요 전 인류의 구원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어떻게 해요? 고소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바르생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정죄했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죄인이야 너 죄졌잖아 이 창기야 이 세리야 넌 죄야 그게 죄란 말이야 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서로 죽이고 다투고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인 거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하여진 은혜를 경험하므로 말이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기쁨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 제 용서해 내가 태양이도 용서하고 효주도 용서하고 미애도 용서해 다 용서해, 다 용서해, 다 용서해 괜찮아, 괜찮아, 다 용서해 근데 어떻게 돼요? 큰 빚진 자를 탕감해 줬더니 길 가다가 백대내름 빚진 놈만에 너 죽었어야 돼 갖고 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백대내름 빚진 놈 잡아서 예수의 맘 앞에서 딱 이어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 속에 아직도 있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래 악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내 가만 안 두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니까 하늘의 뜻이 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야 돼 하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이 실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대칭되고 있는 거예요 대칭,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병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 죄를 사해 주지는 않거든요 즉 십자가 회계를 통한 죄사함과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용서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는 게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네 번째 문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문법 구조에서 아주 중요하면서 모든 문장 구조의 핵심의 메시지가 대칭과 병행으로 남는 그 한 문장이에요 그 한 문장이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네 번째 혼자 남아있는 그 문장이 모든 대칭 구조를 이끄는 프라이머리티 문장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번째 문장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을 이 일용할 양식을 자꾸 쌀로 생각하는 불쌍한 성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 일용할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아 이 고라의 자순들아 내가 네 앞에 있는데 왜 나를 안 잡아먹냐라는 거예요 왜 내 말씀을 안 먹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이 하늘의 떡을 먹어야 그 모든 병행구조와 대칭구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먹고 돈 받으면 뭐하냐 이게 천국 못 가는데 천국 못 가는데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기 위해선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지 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선 우리가 시험해 듣는 일이 없어야 돼 교회 오면 시험 듣는 일이 없고 너무 어쩌면 천국이잖아 맨날 시험 듣니까 교회 오기 싫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회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선 우리가 시험해 듣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 주변에 선악가가 있는 거죠 자꾸 이제 선악가가 아니라 생명나무에 실과가 필요한데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구원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도 전 인류가 구원받아야 돼 이방인의 모든 수가 충만이 찰 때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율법이 없어져야 돼 율법이 완성돼야 돼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일용할 양식이다 그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점이 거기에 딱 찍혀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한 양식이고 너희는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 요한의 기도, 세상의 기도, 물질의 기도, 헛된 기도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라 먹고 살아야 될 음식과 돈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요한의 기도 다 필요하고 이렇게 기도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구하라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너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 위해서 모세율법이 아닌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주고 사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의 도덕적 수향과 윤리적 수향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다 예수님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기도문, 이 위대한 주기도문을 습관처럼 외우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중연불하듯이 외우잖아요 여기 스님 계시면 죄송해요 중연불하다라는 게 연불의 내용도 모른 채 자꾸 떠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니키아 공회를 통해서 쭉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 고백의 교리를 만들어낸 거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개인 주석 달아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영혼 육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계속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주기도문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할 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영생, 구원과 함께 다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7절 57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60만 살아야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광야를 40년간 살 수 있었던 건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선 매일매일의 삶에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그 떡이라 해놓고는 갑자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계속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이게 네 번째 문장이에요 네 번째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거죠 계속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신이라 아멘! 그러면서 만나와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병행구조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출애국기 16장 예수님이 똑같이 지금 카이즘 구조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대칭으로 뭐예요? 그것이 만나다 그러나 결론이 다르죠? 생명의 떡은 영생하지만 만나는 먹고 죽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국기 1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메씩 거둔지라 회중에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자 보세요 여기 잠깐 멈추고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해서도 안 돼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자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자 주일이죠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우리는 여기 온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주일이 그냥 일요일이야 잠자는 날이야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요일이 일하는 날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냐라는 거야 누구냐라는 거야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요일 날은 만날을 두 배로 거두라고 말해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만나고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두 배로 거뒀더니 전에는 두 배로 거두면 썩었는데 6일째 되는 날 두 배로 거뒀더니 7일째 되는 날 안 썩는 거예요 안 썩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셋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해었으나 아멘 그날에는 없어요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여섯째 날 미리 거두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섯째 날 내일 먹을 것을 거둬드리라고 한 것은 뭡니까? 내일이 온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으면 양식을 거둬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의 떡은 구약에서는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지금 자신이 일곱째 날 내리는 만나 일용할 양식 그 생명의 떡을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출애국 당시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주의 날 하나님이 일하셔서 미리 여섯째 날 만나를 많이 주셔서 그것을 먹게 해서 내일이 오기 때문에 오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제 이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거예요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일곱째 날 내리는 만나고 그 일용할 양식 그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을 너에게 왔다 이제는 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6일째까지 먹었던 모세의 만나는 먹어도 먹어도 죽지만 광해에서의 삶은 살았지만 결국 육신은 죽고 영혼도 죽지만 일곱째 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주심으로 말미암 오신 그 만나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국음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보면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행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봐라 이제 너희 조상들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지만 광야는 살아가고 가난 돌아가서 어떻게든 했지만 결국 먹은 자들 다 죽었어 그러나 지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으면 사람으로 하고 먹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이 일용할 양식이요 만나와 대칭을 이루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카이준 구조의 한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게 나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싸잡아서 생명의 떡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으로 신앙 생활하고 열심으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뭔가를 열심히 이루어내지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그들이 열심히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갔으면 결국 다 죽었잖아 그것처럼 그 불완전한 율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바꾸고 너희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나임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먹어서 성령을 받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게 얼마나 쉽지 않으면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주기동물을 주셨겠냐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까먹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마태복음 6장 오늘 6장에 쭉 나오는데 31절,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염려했던 거예요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계속 그러면서 만나 고기 먹고 싶고 자꾸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죠 계속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늘의 뜻은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세요 그래서 38년의 병자에게 뭐가 있어야 될 걸 아세요? 치유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그리고 혈류병 여인에게도 치유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수가성 우물카 여인에게도 위로가 필요할 것을 아세요 다 채워주세요 다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있어야 될 것을 아세요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로도 아신다라는 따라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그딴 거 구하지 말라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시작 그런 즉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먼저, 제발 먼저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먼저 행하라 그래서 그걸 지키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이루었죠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일용할 양식 딱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있어야 될 것을 알았어요 밤새도록 왜 금을 지렸어요? 고기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를 줄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고기가 필요한 걸 아셨고 그래서 말씀을 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딱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딱 먹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니까 어떻게 돼요? 153마리의 아니 물고기가 필요해 그것을 팔아서 아내도 주고 장보도 주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아세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했더니 한 방에 주시네 153마리의 나도 받고 싶다 한 방에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에 의지한 38년 된 병자 그 38년 돼서 행각해서 계속 별짓을 해도 안 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냥 그냥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귀신들인 아버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말씀에 의지했던 그냥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아멘에서 그것에 순종하는 거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거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열매가 맺혔어요 그게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바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의지해야 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주님은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복음서가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천국 즉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이다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또한 저절로 있는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형통함을 누리면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저절로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행해보라는 거예요 가난 떠나가요 질병 치유됩니다 삶의 문제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욕심을 구한단 말이에요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내 내면 깊은 곳에 루이비 똥이 있으니까 자꾸 똥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내면 깊은 곳에 내 자식이 잘됐으면 나는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구하면 예수를 구하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정해보면 내 모든 프레임을 깨고 순정해보면 아세요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하고 여긴 뭐가 필요하고 여긴 뭐가 필요하고 여긴 뭐가 필요한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때문에 죽게 된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냥 고쳐버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부러우니까 나도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 게 알려주셨더니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나를 구하라 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 그루스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매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게 제일 안타까워 예수 믿고 종신토록 수고하는 인생 집사님 목사님 어떤 집사님입니까 막 종신토록 수고하는데 너무 불쌍해 근데 그분 보니까 기뻐서 일해 엄청 수고는 해 근데 엄청 기뻐해 자기 비전의 일이야 이해해요?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만 보는 겁니까? 저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 기쁘지도 않겠다 내면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정말 바울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금을 얻어 터지고 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불쌍하다 생각하지만 바울 스스로는 기쁨이 넘쳤어요 오죽하면 감옥에 끌려가서도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좀 쉬려고 했더니 그냥 옥터가 열려가지고 또 일하게 만드시고 신나요 신나요 유라글로 광풍에서 막 너무 신나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명 안개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일용할 양식을 먹으니까 유라글로 광풍도 안 두려운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니까 저 역시도 일용할 양식을 먹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Just keep going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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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그냥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설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꾸 설교 길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신적으로 하면 짧아질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먹고 그것을 실천하며 설교할 게 뭐 있어 설교할 게 없어 그냥 뭐 있어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 돼 할렐루야 찬양하고 춤추면 돼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게 천국이죠 물론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말입니다만 그것을 받아 먹고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죠 행동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립니다 돈을 주옵소서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구했더니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오는 거죠 일이 저절로 되는 거죠 시를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시가 저절로 써지는 거죠 그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에 발을 내따더니 훅 갈라지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중연불같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이 시간 회귀합시다 이 주기도문은 결론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라 예수를 먹으라 세상에 건 먹어봐야 죽는다 하늘에 만나인 나를 먹으라 또 먹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되게 하소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있어야 될 것을 다 받는 없는 것까지도 받는 그릇을 빌려온 만큼 기름이 찼죠 있어야 될 것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끊어지자 기름도 멈췄어요 있어야 될 것 다 채워주십니다 그 축복을 받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구하게 하여주옵소서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기도로 나오는데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예수 있게 하소서 말씀을 지하여 말씀대로 말씀을 지하여 금을 흘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물어봅시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고 사라져가는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희귀해졌으며 또한 기도해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상한 신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해야 될 기도를 주기도 문 속에 모두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구할 때 있어야 될 것이 다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예수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정말 성경에 이룩된 축복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났는지 그렇지 않는지 증명하며 스스로 체험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리얼하게 전할 수 있는 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기 위하여 내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내 악이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내 예수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면 시험이 없어야 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쥐어준 이 성경 이 성경 예수를 가리키는 구약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진리와 예언을 통하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교육한 이 성경은 실제이며 이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발명하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는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이 주기도문 속에 있는 본질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뭐라 말미야마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며 사업이 잘 되고 있어야 될 것이 저절로 넘쳐나되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더욱더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 말씀이 실제가 되는 성도 그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쇠퇴해져 가고 교회 안의 예배와 기도가 약해져 가고 말씀이 성경이 아닌 인문학적인 강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욕심을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의 맛과 그 멋과 능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인 인자를 보겠느냐 하심과 같이 염소의 무리 속에 들어가 결국은 멸망당할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그런 위기감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천국 가는 것을 사명과 소명과 꿈으로 두고 있는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태의 위임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신 그 본질적인 명령에 100%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물질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고백했던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오늘 사랑하는 성들과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천국이 간절해지게 하셔서 그 간절한 천국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셔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 떡을 먹는 자들마다 기적과 능력과 축복과 있어야 될 것들이 넘쳐나는 삶이며 동시에 천국 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은혜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종과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아작아작 씹어먹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진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멈춘 것이 아니라 기적은 지금도 지속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을 시퍼렇게 살아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보이시고 존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의 편지용 그리스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해 주옵소서 매 예배 예배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노트를 꺼내 적고 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노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조회중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노트만 너덜너덜해지고 내용만 빽빽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내게 하신 그 한마디 그 말씀 그 구절 가슴에 새김이 한 주간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먹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응답받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있어야 될 것을 알아서 주심으로 받아 행복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